주영 어? 왔다 안지훈아 안지훈아 아 나 튜닝 어떡해 잘 지냈어? 지냈어요 누나는 살 빠진 거 안 보여? 빠졌어 엄청 빠졌어 역시 역시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근데 두 끼 먹어 두 끼 진짜? 진짜 빠진 거 같아? 어 많이 빠졌어 원래 턱이 안 보는데 지금 턱이 빠졌어 무슨 말이야? 진짜 없어 진짜 그래 없었다니까 누나 K2윈슬렛 같지? 누나 K2윈슬렛 같지? 누나 K2윈슬렛 같지? 야 여자 비유해준 사람 네가 처음이야 뭐 마실래요 누나? 어? 뭐 사게? 어 상주 어 그러면은 나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되게 멋있다 아 좋아 봐 재협주 뭐 없어요 어? 너 영수증 있다? 영수증 어디서 썼는지 누나 확인한다 해요 야 너 여자 옷 사준 거 아니야? 내 옷 사준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쏟았다고? 야 이런데 원래 여자친구 사진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 없어? 빨리 솔직히 말해 없어요 누나 나도 친구 있어요? 진짜 없어? 난 너잖아 너라고 해도 돼? 아니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겠다 하하하 엄마가 술 여자 도박 조심 안 했어 하하하 어떡하냐? 나 술 마시는 여잔데 뭐 가져왔다며 누나 아 맞다 맞다 이제 그건 알아야 돼? 처음 주는 거야 좀 있어 보인다 좀 있어 보인다 내가 만든 만두야 맛있겠다 이거는 이제 이게 맛있으면 이제 먹을만하면 애들하고 같이 가서 먹으라고 너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알겠어요 먹어봐 딱 하려나? 누나가 그때 빚었어요? 어 이거를? 어 어? 왜 커피 바로 마시니? 누나 이거 커피 바로 마시니? 응 괜찮아요 괜찮아? 커피 마셔서 좀 괜찮은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괜찮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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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봤어 나도 어? 하나 먹어봤어 어땠어? 난 괜찮았거든 그 피가 덜 익었어요 아 그래? 근데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? 밥만 깨물어 그래 그래 너는 거 다 먹지 말고 배탈 나 피자 만두야 음 이거 맛있다 음 이거 맛있다 음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어? 어 역시 초등 입맛이 이거지 근데 약간 좀 입맛이 좀 그지? 애기 입맛이지 그래 좋았어 그래 좋았어